치킨을 포장하러 갔다가 사장 부부가 돌보는 길고양이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작성자 A씨는 포장을 주문해놓고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테라스 쪽에서 기다리다 사장 부부가 돌보는 것으로 보이는 길고양이 새끼를 발견하게 됐다는데요. 그런데 A씨에 따르면 갑자기 한 고양이가 반려견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A씨가 반려견을 들어올렸지만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 또한 다리 곳곳에 상처를 입었는데요. 허벅지에 난 긁힌 상처는 약 5cm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이후 사장 부부의 대처가 문제였다고 주장했는데요. A씨는 소리를 듣고 사장 부부가 밖으로 나오셨고 나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새끼 만지면 안 돼요.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미가 예민하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인지하고 계셨으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구 옆에서 밥을 주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최소한 경고문이라도 붙여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다시 어디서 나타나 달려들지 몰라 후문으로 가겠다 하고 피를 닦았다며 사장 부부께서는 와보지도 않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A씨는 상처가 너무 깊은 것을 보고 해당 가게에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사장 부부는 밥은 챙겨주는 건 맞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 뭘 해줘야 하는지 밥 주는 사람들이 그걸 다 책임져야 하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A씨는 처음 괜찮냐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쿨하게 넘어갔을 거다 전화를 다시 걸었을 때도 괜찮으세요 라고만 하셨어도 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밥 주는 사람이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대해봤자 머리만 아프니 법으로 처리하는 게 좋겠다. 음식 파는 곳에서 동물을 키운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자기 새끼한테 위협이 되니 어미가 본능적으로 공격한 것. 길고양이 불쌍해서 밥 준 게 다인데 사과받기는 힘들다. 가게 주인한테 보상을 바라는 건 좀 지나치다 등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게 주인한테 보상을 바라는 건 좀 지나치다.